천 명의 죽음을 지켜본 한 호스피스가 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였답니다. 그 다음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저 목록들을 뒤집어 놓으면 그게 바로 버킷리스트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저 항목 하나하나 되게 쉬워 보이지 않나요? 진작 마땅히 해야 했던 것들 아닌가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하기가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당장 하면 되는 건데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안 하는 겁니다. 그러고 후회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책읽는다라빵의 제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들이란 책인데요. 책을 읽는 동안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읽어드리고 싶은 내용들은 너무 많은데 어떤 글을 골라야 하나 하고 행복한 고민을 하게 만든 책입니다. 인플루엔셜에서 편했고요. 저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정재찬 교수입니다. JTBC의 톡투유, 양식의 양식, TVN의 어쩌다 어른을 통해 시를 소개하고 그 시를 해석해 주면서 시를 읽는 기쁨과 감동을 주신 분입니다. 이 책은 밥벌이, 돌봄, 건강, 배움, 사랑, 관계, 소유 이렇게 일곱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글을 골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눈물로 소금 벌기 한마디로 오늘날 일어나는 워라벨 요구의 본질은 우리 삶의 쾌락을 허하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간의 과도한 노동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적절하고 또한 정당한 요구입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 요구는 소극적입니다. 쉬는 시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근로시간의 행복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고작 여가시간만 행복하자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일하는 행복은 바랄 수 없는 일일까요? 그 전에 먼저 인정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관으로 극복할 일이 아니라는 점 말입니다. 자아실현의 의미를 다 상실해버리고 오로지 밥벌이 수단으로만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야 하는 것은 정말이지 눈물 나는 일입니다. 눈물은 왜 짠가? 소금이기 때문이고 소금이 밥이기 때문입니다. 소금 시 윤성학 로마 병사들은 소금 월급을 받았다. 소금을 얻기 위해 한 달을 쌓았고 소금으로 한 달을 살았다. 나는 소금 병정 한 달 동안 몸 안에 소금기를 내주고 월급을 받는다. 소금 방패를 들고 거친 소금밭에서 넘어지지 않으려 버틴다. 소금기를 더 잘 씻어내기 위해 한 달을 절어 있었다. 울지 마라. 눈물이 너의 몸을 녹일 것이니. 언젠가 스칸디나비아 항공을 이용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조그만 소금봉지 같은 게 나왔는데 아무리 봐도 소금이란 말이 보이질 않습니다. 거기에는 단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The color of snow The taste of tears 소금이 눈의 색깔, 눈물의 맛이라니요. 감동이었습니다. 항공사가 달리 보였습니다. 문학과 문화를 생활화하자고 백날 말만 하면 뭐합니까? 명품은 이런 디테일에 숨어 있더군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소금은 눈물의 맛입니다. 그냥 눈물의 성분이 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소금은 눈물 없인 얻을 수 없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장인을 셀러리맨이라고 부를 때 그때 셀의 라틴어 오원이 바로 소금입니다. 초기 로마 시대에는 소금이 화폐 역할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관리나 병사의 급료도 소금으로 지급했는데 그 급료를 살라리움이라고 불렀고 소금이 화폐로 대체된 뒤에도 지금껏 그 명칭은 살아남아 봉급을 셀러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병사를 뜻하는 영어 단어 솔저에도 소금을 주다라는 뜻의 단어 쌀다레에서 비롯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평안감사보다 소금이라는 속담이 있었겠습니까? 윤성학 시인의 소금 시에 따르면 내 몸이 바로 그런 소금입니다. 먹고 살려고 내 몸속에 내 몸속에 피와 땀과 눈물을 내줍니다. 귀한 소금을 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귀한 소금을 받아 그걸로 몸을 만듭니다. 이 처절한 순환 정말 울고 싶을 지경입니다. 하지만 울면 다 녹아버리는 게 소금입니다. 그러니 울지 말고 버티고 견뎌야 하는 겁니다. 마치 소금을 봉급으로 받던 로마 병사처럼 우리는 가족과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소금 방패를 들고 싸워 이겨내야 할 소금 병정인 셈입니다. 이런 시를 읽으면 조금 우울해집니다. 일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 자기 연민도 생기고 저렇게 싸우고 버티며 돈을 벌어오는 부모님이 치근해지기도 하고 산다는 건 이렇게 비굴하고 비참한 것인지 비관도 해보게 됩니다. 사는 게 뭐 이러냐고 내 삶은 다 어디로 갔느냐고 사는 데 바빠 내 삶 내 몸뚱이는 소금처럼 다 녹아 사라져버리는 것 아니냐고 말이죠. 그래요. 인간이 일만 하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건 사는 게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살기는 하지만 버틴다는 게 무조건 미덕은 아닙니다. 실은 우리네도 일하는 쪽보다는 쉬는 쪽에 훨씬 더 최적화되어 있다고 하죠. 그러나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다면야 애당초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니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만큼 쉬는 시간이 늘어났어도 일이 줄어들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얼마 전 저는 SNS에 농담조로 한 문장짜리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죽어라 일하는데 왜 나는 죽지도 않고 왜 일은 줄지도 않는가? 많은 이들이 좋아요를 누르자 내친 김에 그에 대한 답도 올렸습니다. 일은 하면 할수록 늘기 때문이라고. 가취업에서 제대로 일할 줄 모르면 선임들이 격려해 줄 때 하는 말이 그것 아닙니까? 괜찮아. 이 일은 하다 보면 늘어. 라고 아 정말 일은 늡니다.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정말 일은 늘면 늘지 줄어드는 법은 없습니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줄지 않는 것이 일입니다. 과로로 죽을 판인데 과로라도 하지 않으면 더 죽을 판으로 일이 넘쳐 어쩔 수 없이 과로라도 해서 일을 줄이는데 그러면 그러면 그 새해의 일은 또 늘어나는 악순환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해파이스토스를 위하여 일과 삶이라는 주제는 항상 양면을 다 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이 보람도 있고 그래서 즐거울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내 자아실현과는 무관한 상태에서 힘들게만 여겨지는 그 모든 이유는 내가 일의 주인인 동시에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취업전선에서 헤맬 때는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일이 오히려 나를 소금처럼 녹이는 것 같습니다. 나를 먹이고 살리기 위해 한 일이었는데 도리어 그 일을 하기 위해 내가 먹고 사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어렸을 때 밥을 먹는 이유가 내가 살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냥 맛있어서 먹고 배가 고파서 먹었는데 아니 그게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려니까 갑자기 내가 기관차가 되고 저 밥이 석탄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건 마치 영화 매트릭스의 네오가 눈을 뜨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생산자이고 주체이고 그래서 일의 보람을 찾는 것도 진실일 것 같지만 어쩌면 매트릭스에 갇혀서 그 매트릭스를 움직이는 에너지원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밥이 석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 내가 밥을 안 먹는 사태를 막기 위해 뇌와 유전자를 통해 맛이라는 것을 공급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야 매트릭스 같은 이 사회가 돌아갈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힘든 노동에도 인간은 숭고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원래 원래 인간은 기쁘고 즐겁게 노동을 해온 존재들입니다. 목수일 하면서는 즐거웠다. 송경동 보슬비 3인치 대못 머리는 4번에 박아야 답이 나오는 생활 손으로 일하지 않는 네가 머릿속에 쌓고 있는 세상은 얼마나 허술한 것이냐고 한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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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쌓아가지 않은 어떤 높은 물질이 있느냐고 물렁해진 내 머리를 땅땅땅 치는 소리 목수일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2인치 대못 머리는 2번 3인치 짜리는 4번에 딱딱 박아줘야 합니다. 이런 육체노동은 정직합니다. 허투루하면 답이 나오질 않고 금세 표가 나게 마련이니까요. 성실한 노동의 대가는 바로 응답입니다. 노동의 결과가 곧장 물질의 변화로 나타나 내 눈앞에 떡하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레고로 성을 쌓은 아이처럼 목수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일하지 않는 정신노동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뜸한뜸 쌓아올리는 목수에 비해서는 허술한 것 아니냐고 목수의 망치 소리가 경종처럼 들린다고 시인은 말할 따름입니다. 정직한 노동의 본질은 창조의 기쁨과 상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직접 책상을 만드는 부모의 노동을 생각해보세요. 절대 대충할 리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즐겁고 신나게 일할 것입니다. 아니 오버할 것입니다. 됐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더 신이 나서 아냐아냐 여기가 좀 더 반들반들 해야 돼. 그래야 손을 안 다치지. 하면서 백번할 사포질이라면 천번은 할 겁니다. 농사일도 마찬가지. 씨를 뿌리고 식물의 생장과 결실을 돕는 창조의 즐거움과 더불어 그 풍성한 수확을 가족 및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의 보람을 위해 1년 내내 고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노동이란 원래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대로 이른바 노동의 소외가 벌어지면서 노동은 고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쁨과 보람을 주었던 노동의 과정과 생산물 나아가 인간 관계로부터 소외되면서 인류에게 노동은 그저 삶의 물질적 기반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쉽게 말해 생계유지의 수단으로만 자리잡게 된 것이죠. 특히 자본주의 시대의 기술적 분업으로 인해 지난 날 모든 생산과정을 도맡았던 장인 노동은 사라지고 인간 노동의 가치는 하락되고 말았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는 미숙한 노동자 영화 모던 타임즈의 찰리 채플린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노동자의 창의성과 욕망은 억압된 채 인간은 기계의 원활한 운행을 돕는 기계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물론 포스트포디즘이 등장한지도 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인공지능과 로봇시대의 도래를 앞둔 지금부터는 근본적인 변화를 꿈꿔야 하지 않겠는지요. 돌봄 아이를 키우며 자란 건 다름아닌 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부모님은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늙어버렸네요. 인생은 그렇게 돌봄을 주고 돌봄을 받는 것이 아닐는지요. 엄마가 딸에게 딸이 엄마에게 톡투유라는 TV 프로그램을 녹화할 때였습니다. 그날 저와 함께한 패널은 그룹 소녀시대의 유리와 가수 폴킴이었고 게스트는 가수 양희은 양희은 이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방청객과 함께 이야기와 시를 나누고 나서 녹화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양희은 양희은 폴킴만 무대에 남고 저와 유리는 객석으로 내려와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로급의 대가수 옆에 당시에는 신인이나 다름없던 폴킴이 마치 모자처럼 나란히 앉아 듀엣곡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제 곁에 유리가 펑펑 울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은 그때까지 저도 코끝이 시큰하게 올라오는 걸 꾹 참고 있었는데 말이죠. 결국 이 객석의 부녀마저 두 눈이 벌개지고 말았습니다. 부모와 자식을 모두 울려버린 노래 양희은의 엄마가 따르게 였습니다.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저 눈 몇 번 붙였다가 떴더니 어른이라는 겁니다. 물론 나이 들면 나도 모르게 어른스러워지는 점도 있겠지만 속마음을 돌아다보면 영락없는 철부지 같고 아니 그대로 철부지였으면 하는 바람도 여전한데 어른이라니까 어른스럽게 처신해야지 할 뿐 딱히 내가 어른답다는 자신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나이는 자기만 드는 줄 알죠. 후배나 제자 나이를 물을 때마다 놀라지 않을 때가 없을 정도인데 그러니 자식은 오죽하겠습니까? 늘 아이인 줄만 알았는데 한 번 눈 떠보니 사춘기 또 한 번 눈 떠보니 어른입니다.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네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나이만 들었지 우리 부모들 역시 아직도 삶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 입 다물고 잔소리 꼼대 소리 하지 말아야 하겠죠. 그런데 그럼 남이게요? 거전 아이 드는 법은 없다고 했으니 아이가 행복해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겨우겨우 할 말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좀 멋진 말이 나와야 하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수준이 고작 이렇습니다.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너의 삶을 살아라 공부해라 성실해라 사랑해라 마땅히 부모로서 해야 할 말입니다. 하지만 먼 훗날 자녀에게 내가 한 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니? 내가 너에게 제일 많이 한 말이 뭐니? 라고 물었을 때 공부하라는 말이었다는 답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속상할까요? 아무리 너를 위해서 한 말이라 해도 네가 오죽 공부를 안 했으면 그랬겠냐고 변명을 해봐도 부모로서 참 면이 안 서는 일이 아닐까 자녀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 가슴속까지 뒤져가면서 찾은 말이 고작 그래서야 쓰겠습니까 한데 그러고 보니 막상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집니다 되돌아보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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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이 땐 부모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또 어떤이는 부모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 바람에 오히려 내 삶이 이 모양이라며 불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슴속을 뒤져봐도 이 말 저 말 다 뻔해 보이고 다 잔소리처럼 들리고 내가 다음 세대의 삶에 대해 뭘 안다고 그들이 어련히 잘 알아서 살까 싶은 마음에 그만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야 깨단하게 되다니 노래 속 부모는 모든 말 접고 딱 이 한마디 자식의 편에서 자식을 믿으며 어렵게 그러나 간절히 건네보는 겁니다 너의 삶을 살라고 노래가 진행될수록 우리는 그 모녀의 모습에 동화되어 가슴이 답답해 좋습니다 답답한 가슴을 안고 그래 그랬구나 그렇지 고개를 끄덕이다가 좀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던 것에 용서를 구하는 엄마에게 딸아이가 엄마처럼 좋은 엄마가 되는 게 내 꿈이라고 외치는 그 마지막 순간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오고 맙니다 자식 자식에게서 엄마 참 좋은 엄마였어 라는 말을 듣는 것처럼 복된 일이 있을까요 사실 이런 주제가 나오면 저는 아직도 마음이 아려옵니다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제일 좋아하실까 병실 침상 곁에서 내내 고민했던 기억 때문입니다 자식한테 해줄 말만 찾기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그건 너무 뻔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그것도 뭐 자주는 아니어도 적잖이 해드린 말 근데 가슴속을 뒤져보니 정작 내가 아빠한테 못했던 말이 있더군요 그래서 입술에 힘을 주어 머자나 헤어지게 될 아버지께 비로소 말했습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그 말 하고서 내가 더 울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아빠를 존경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 가슴 깊이 깨달았고 진작 이런 말씀을 드리지 못한 걸 후회하고 또 후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뻔뻔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저 또한 자녀의 아비로서 부모의 마음을 제법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이런 겁니다 괜찮아 몰라줘도 돼 네가 슬퍼하는 걸 보니 애비로서 내가 그리 잘못한 것 같진 않아 그것으로 족하단다 자책하거나 미안해 하지도 마렴 네가 기억 못한 게 있어 갓난아기적 네가 지어주던 미소에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 줄 아니 천사처럼 잠자는 너의 모습을 보며 뒤집고 걷고 옹알이 하고 말 하고 애교부리는 너의 성장을 지켜보며 내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내 덕에 네가 산 것만 아니라 실은 네 덕에 내가 열심히 살 수 있었단다 사랑 혼자 사는 건 외롭고 같이 사는 건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토록 뜨겁게 사랑하고 아이나 의리를 핑계삼아 오래도록 함께 살아가지요 발견하고 길들이고 어둠이 되다 자유와 구속을 오가는 사랑의 존재론에 관해 고전적인 해답을 구한다면 저는 서슴없이 어린 왕자를 들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바로 이 대목에서부터 시작해보죠 그런데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니 어린 왕자가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건 자칫하면 잊기 쉬운 거야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관계를 맺는다니 그렇단다 내게 있어서 너는 지금 수많은 소년들 중 하나일 뿐이야 그러므로 난 너를 필요로 하지 않아 그리고 너도 역시 날 필요로 하지 않을 거야 너에게 있어서 나는 수많은 여우들 중 하나일 뿐이니까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된단다 너는 나에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거야 나는 너에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고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고 서로에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된다 그렇게 의미 있는 존재로 바뀌는 게 사랑이다 여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니 대번 떠오르는 시가 있죠 네 김춘수의 꽃입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바로 그 시 여우라면 그 시를 이렇게 해설할 겁니다 네가 날 길들여준다면 내 삶은 해설처럼 밝아질 거야 다른 모든 발소리와 구별되는 하나의 발소리를 갖게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의 발소리는 나를 땅속으로 숨게 하지만 너의 발소리는 마치 음악처럼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낼 거야 자 봐 저기 밀밭 보이지 나는 빵을 먹지 않아 그러니까 나에게 밀은 소용없는 식물이야 밀밭을 봐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 그건 얼마나 슬픈 일인지 그런데 네 머리카락이 금빛이잖아 네가 나를 길들여준다면 정말 멋질 거야 황금빛 밀을 보면 네가 생각날 테니까 그리고 나는 밀밭을 지나가는 바람소리도 좋아하게 되겠지 이런 연애시를 쓴다는 건 정말 여우 같은 짓입니다 너로 인해 네 발자국 소리는 물론 아무 의미도 없던 황금빛 밀밭과 그 밀밭을 지나가는 바람소리마저 좋아하게 될 거라는 것 아닙니까 너의 발소리가 음악처럼 나를 굴밖으로 불러낼 테고 그렇게 네가 날 길들여준 덕에 지난 날 그토록 어둡고 지루하던 내 삶이 햇살처럼 밝아질 거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사랑은 그런 겁니다 내 금빛 머리카락 때문에 황금빛 밀밭을 볼 때마다 그대는 나를 생각하고 분홍색 좋아하는 그대 위해 나는 내 금발머리를 핑크색으로 염색하려 드는 게 사랑인 겁니다 참 알 수 없는 게 사람이고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해놓고 우리는 자유로우면 구속을 원하고 구속되면 또 자유를 그리워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